영등포구가 여름방학을 맞아 대학생 아르바이트 희망자 105명을 모집합니다. 대학생들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배치돼 행정업무 보조, 현장조사, 민원안내 등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를 직접 수행해보면서 구정의 흐름에 대해 배우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도시세생홍보관, 자원순환센터, 교육복지복합타운 등 구정주요시설을 견학하는 현장체험과 채용방람회,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안내와 같은 취업과 창업정보를 전달하는 교육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. 대상은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소재 대학생으로 대학원생과 방송통신, 사이버 등 원격대생, 졸업예장자는 제외되며 근무기관은 7월 3일부터 28일까지 오전 9시부터 하루 5시간씩 주 5일 근무하게 됩니다. 신청을 원하는 대학생은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.